광고특집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애기 잘 자요 오빠 오빠 나 비염 도진 거 몰라? 맨날 밤새도록 훌쩍거리는데 어떻게 잠을 잘 자? 아토피도 심해 아 가려워 내가 밤마다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모른다고? 왜 그것도 몰라 오빠 나한테 관심이 없어? 내가 어떻든 관심 없다 이거지? 아 몰라 얘기하기 싫어 끊어 뚜...뚜... 아 시발 제 여자친구는 민감합니다 몹시 민감해서 매일 아픕니다 근데 왜 주둥이는 아프지 않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그녀도 살고 저도 좀 살 수 있을까요? 과민성 면역지원에는 다래가 특효약이니라 식약청에서 인증했다 너는 즉시 산으로 뛰쳐 올라가 다래를 따라가 그녀에게 매겨라 미친 아부진 또 뭐야 내가 언제 산에 올라가 회사 안 다녀 다래를 어디서 구해 멍청하게 산에 가서 다랫다를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알렉스가 있습니다 다래 추출물이 듬뿍 들어있는 알렉스는 당신과 당신의 그녀와 당신의 자녀들을 불편하게 하는 과민성 면역질환 증상에 도움을 드립니다 면역 과민반응에 지랄하지 않는 그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아프지 말고 잘 자요 야 너 지난주에 들이게 큰 소리쳤잖아 너 이기시마 야 솔직히 야 여기 뭐 웃음이 있어 감동이 있어 이거는 이 광고는 말이지 다른 방송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광고야 우리 가옥걸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노멀한 맛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여기 봐 자 다음 우리 또 기대하는 박새롬 여왕의 새로운 도전 아씨마 이것도 한마디로 끝날 것 같다 넌 끝났어 나도 끝났다씨마 들어보시죠 오빠가 벗겨져 끝났다 실망하셨나요? 질소포장 허위광고 맞지 않는 스포일러 낚시질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녀의 살이 빠진 것 뿐이에요 먹지 마세요 그녀에게 양보하세요 D컵 유지 보존 관리 지탱류 네이처 오다 한우의 맛도 그 맛도 놓치지 마세요 나 안해 나 안해 아 이거 핸디캡이 너무 크잖아 아 근데 광고 내용이 몇 줄이 안되는데 연결이 안돼 왜 안돼요 오빠 벗겨져는 왜 나온거야? 포장을 놓치달라는 소리야? 이겼다 그건 아닌데 그건 뭔데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너를 그냥 니가 짝 먹고 그래도 뭐 어차피 광고비는 똑같이 받잖아 이거 애청자들은 해석이 가능하실거에요 왜 해석 못하지? 그러게 아니 별로 해석하고 싶지가 않은거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컨텐츠는 내가 진짜 너한테 그런 소리 들으니까 사람들은 면역 과민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가지 알렉스는 면역 과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 과민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페륜을 사랑하는 전세계 페륜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페륜킹 선발대회가 열리는 이곳 장충체육관에서는 오늘도 입주의 여지 없이 또 장충이야? 6만 5천명의 반출들이 직접 초등으로 현장을 바라보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뭐 화장실도 안가요? 항상 더 빠지없이 6만 5천명 항상 가득 차있어 제 1회 전국 페륜킹 선발대회 그 생생한 현장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가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국 재벌 2,3세들의 엑기스맘무와 만들었다 사실상 국내 최강 페륜집단팀 페륜골 없다 시끄러 조르시네요 페륜골 없다 나이 들파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잡스는 말했습니다 상상의 틀을 깨라 진부한 가치에 매달리지 마라 빌게이츠 구멍들이죠? 아무튼 빌게이츠는 빌게이츠 구멍들이죠 빌의 구멍들 빌리의 구멍들인가 아무튼 빌게이츠가 말했습니다 틀을 벗어난 사고를 하고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노력해라 얘부터 오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리타분한 인습에 매달려서는 혁신적인 창조 경영 할 수가 없습니다 일계로 전국의 수많은 모텔들 누가 먹여 살립니까 바로 불륜 즉 일부일처제의 고로한 수레바퀴에 갇혀서 사고하지 않는 혁신적인 사람들이 먹여 살리나 이겁니다 수레바퀴륜인 거죠 21세기 신경의 혁신을 위해서는 기존의 관습을 과감하게 깨부수는 새로운 경영 방식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국내 재벌기업들이 고객을 왕으로 모셨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족도 아닌 것들이 소비자랍시고 갑질하고 진상 부리는 바람에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복지 챙기고 이익을 공평하게 나누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종북 자판원들이 노조 만들고 머리에 빨간 띠 메고 파업에 나섰습니다 이제 21세기는 더 이상 이런 관습과 인습에 목매는 경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튜스의 노래 있지 않습니까 굴레를 벗어나라고 이처럼 우리는 굴레를 과감하게 깨부수는 창조혁신 신경영을 해야 무한경쟁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21세기 재벌들의 신경영에 앞장서고 국내 굴지의 재벌 이세들의 창조혁신경영을 진두지휘하는 신진경영인 컨소시엄 3강 페리나 대표 되는거 없다입니다 멋진 되는거 없다 팀의 다음 참가팀입니다 일반적인 페륜은 가라 각종 페륜의 아단은 우리가 낫단다 페륜의 처녀지만을 개척하는 가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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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인간의 발이 닿지 않는 페륜의 신대려고 찾아 길을 떠나는 페륜모함과 가림도 가능 인사들입니다 인류가 도달하지 못하는 신의 아들 영역에 있는 페륜이라는 이데아를 쫓아 이 먼 길 타국을 헤매고 있습니다 과거 페륜이란 인간의 몸에 속박되어 있었지만 미래의 페륜은 각종 약물과 테크놀로지 덕에 지속적인 마스티노베이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빠른 속도로 페륜의 한계를 돌파하고 있는 저는 페륜계의 우르사볼트 가늠도 가능입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운 페륜아들의 이야기를 한 보따리 가득 가지고 왔습니다 모두 하체에 귀두결속 단단히 해놓으셔서 반주가 젖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오른손은 잠시 주먹 속에 넣어 꼼지락거리며 자기 집 아랫목의 기분을 체험하시면서 제 이야기를 경청하시면 이 추운 겨울 불알 두 쪽이 축 늘어지는 뜨거운 경험 하실 겁니다 마지막 참가팀입니다 형 죽겠다 이러다가 페륜에는 남녀도 나이도 재계순위도 필요없다 평등 페륜 공평 페륜 나눔 페륜의 절대 가치를 추구하는 팀 박세우리우리 사회자 양반이 기갑결속 당하신 표정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평등과 공정함을 가치로 내건 팀 박세우리우리입니다 요즘 참 좋은 기업 많습니다 공정무역이라고 아시죠? 제3세계 개발도상국에서 조그만 아이들이 노동착취 당해가면서 열심히 초콜릿 만들고 커피 캐고 신발 꿰매고 그러잖아요 그런 친구들 도와주는 기업 중에서도 탐스라고 원 볼 원을 캐치프레이즈 원 볼 원은 뭐 내건 그런 신발 업체가 있어요 신발 하나를 내가 사면 하나는 개발도상국 아이들에게로 가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은 선진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원 플러스 원 하나의 페륜을 저지르면 하나의 페륜을 딸려보내는 사은 페륜 정신을 몸소 채득한 분들을 대기시켜놓고 있습니다 기대네요 네 어마어마한 이 세 팀의 소개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 팀은 드림팀이에요 오늘 오늘 경기는 모두 세 종목에 걸쳐서 펼쳐집니다 세 종목으로 되겠어요 이거 그러니까요 너 선수 너무 많은데 우리 하지만 저희가 정리를 딱 해서 가장 탑 오브 타페륜 첫 번째 불륜킹 아 불륜킹 두 번째 마약킹 세 번째 포캔킹 이렇게 세 종목에 저희가 손도 높은 페륜들만 모아서 대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종목은 바로 불륜입니다 이름부터가 불륜이에요 그렇죠 우선 가늠도 가는 팀부터 출격하겠습니다 불륜하면 저 가늠도 가는 아니겠습니까 약간 본시오빌라도 느낌 돈은 조강지처에게 정력은 정부에게 이게 저희 가운이에요 첫 타부터 이 바다비니네가 물씬 풍깁니다 흥건한 물이 발을 질뻑질퍽하게 만드는 이야기 속으로 휙 이번 라운드의 주인공은 재벌이 새 출신의 잘생긴 외모를 지닌 당시 탑 모델로 활동하며 럭셔리한 브랜드 마르시아노 광고 나왔던 그 시대의 신사의 대명사 미스터 이탈리안 슈트 이탈리아 보스보다 유명한 브랜드 보즉 비슷한 남자 바로 노량진 청가물시장 부사장 노충량입니다 이름이 충량씨야 노충량은 당시 이탈리아제 베네톤과 장프랑 등 고급 우류와 구두를 재수입 판매하는 연간 매출 12억 원 규모의 신화 월드 엔터프라이즈를 85년에 설립했고 이름부터 가시면 냄새가 나요 신촌과 이태원의 레스토랑을 2개를 자영하고 5개를 위탁 경영하며 연간 5억 여원의 수입을 올리는 사업가입니다 한마디로 모델까지 하고 사업도 하는 빡가는 같은 놈이라 할 수 있겠죠 노충량 역시 재벌 2세답게 위대한 아버지나 위대한 장인어른을 두어야만 할 수 있다는 인도 불알만의 소마와드 같은 필로폰을 탐닉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필로폰 등장하는가요? 여기 자격증 받았나요? 네 받았습니다 재벌 2세에 대하진 자격증입니다 노충량은 태생부터 자원이 풍성하고 아까운지 모르는 놈이라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알아요 이 뽕을 사도 바울에 보금 전파하듯이 이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 여자 모델을 호텔로 불러요 부른 다음에 이 콜라나 커피에 몰래 필로폰을 탑니다 이 보세요 이 고결한 피를 타고난 재벌 2세는 이 좋은 일을 해도 남들 모르게 합니다 이 약을 먹은 여자가 이 약표가 올라오면 그때부터 길들이기 나름입니다 이 히로뽕 수기를 제가 도서관에서 많이 찾아봤어요 여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당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뽕을 맞고 이 약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온몸의 감각에 극도로 예민해지기 시작하고요 이상하게 정신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때 노충량은 작전을 시행을 해요 아 이 새끼 전문가예요 네 일단 패요 아 패? 네 일단 폭행을 합니다 폭행과 함께 섹스를 합니다 성관계를 맺으면서 이게 그 뽕에 취한 여자한테 각인이 됩니다 이 고결한 재벌 2세가 지가 맞을 수는 없잖아 지가 때리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노충량과 함께 SM 기획에 입적한 모델과 연예인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국내 정상권 모두 6명을 포함해 다수의 인기 연예인들이 노충량과 히로뽕 파티 황극 파티를 즐긴 것으로 발표가 되죠 여기에 거론된 인물들이 와이 백화점의 김모씨 제이그룹 2세의 김모씨 티시럽 박모씨 그리고 마담뚜 이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알겠네 기사는 워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은 지금까지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히로뽕을 주사하기 없이 코로 흡입하는 방법을 써왔다는 거죠 히로뽕을 코로 했다고? 그러니까요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몰라요 이게 빡가는 방법이 있나요 만약에 이 기사를 이게 1990년대 기사인데 이 기사를 털무성씨의 사이가 한 번이라도 보았다면 이 코케인 대선배를 찾아가서 코케인 한 줌 딱 앞에 놔두면서 선배님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이러던가 아니면 자기가 같이 데리고 있던 여자 연인 한 명 데리고 가서 받치면서 이런 경찰 수사에서 피해가는 노하우를 배웠으면 어떨까 하는 약간 아쉬움이 남는 그런 사건이에요 또 같이 검거된 재벌 이세는 역시 고귀한 헬조선의 귀족이에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돈을 내가 쓰는데 무슨 잘못이야 돈만 쓰면 곧 나갈 텐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된 모델 김지연씨는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수렁에서 탈출하려고 할 때마다 노씨가 고위층을 들먹이고 돈을 내세워 협박하곤 했습니다 이런 개스레기 같은 새끼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이 고귀한 신부들은 요즘에는 이 흑수절도 필로폼을 합니다 그렇죠 이 고귀한 신부는 마약도 역시 엘리트급 마약을 합니다 미국 DEA 1급 관리 물질 중 하나인 LSD 루시 인 더 스카이 오렌지 선샤인 요것도 합니다 그리고 코케인도 같이 나와요 1990년대 코케인은 정말 흔하지가 않은 양보이거든요 아 이 새끼들은 마약도 코케인으로 하는구나 속어가지고 포로 다 하는 놈이야 이때 조사를 맡은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채동호 검사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걸릴 노충량은 처음에 10년을 구형받아요 이 심에서는 최종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빵에 갑니다 근데 똑같이 갱뱅하고 코케인하고 히로뽕했는데 누구는 집행유예요 이렇게 파란만장한 섹스 사업을 벌었던 노충량 그러나 알고 보니 이 새끼 결혼한 새끼입니다 검거댕의 1990년 87년에 결혼해서 애도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 페륜 선수는 아주 가볍게 2년짜리 실용으로 마무리 짓고 퇴장합니다 놀랍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즐기셨는데 우리 생각보다는 너무나 짧게 2년이 맞았어요 눈 한 번 꽉 감았다가 뜨면 2년이죠 군대 갔다 온 거 생각하면 돼요 능력이라면 대단한 능력이죠 이런 분들이 보통 군대 안 가잖아요 군대 갔다 왔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게다가 이분은 피지컬이 대단하시네요 코케인을 코로 빠는 건 난 듣도 못했어 히로뽕 히로뽕 코로 빨아요 주사기가 넣으면 안 되잖아 히로뽕을 코로 빠는다는 얘기는 난 진짜 처음 들었어 선배가 있었나봐요 그 있잖아요 이스페인에게 니드콕 퐁지만이야 그분이 바늘로 걸렸으니까 바늘이 징거물이잖아 징거로 안 걸리려고 이거를 선배한테 주도도 아버지한테 배워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퐁도 선배들한테 배워야 되는 거야 이 털무송씨 사이 바로 선배가 없었어 이게 가늠도 가늠님의 첫 펀치 마이크 타이슨 핵펀치가 핵펀치네요 사타구니로 들어왔대요 다음으로 우리 빡세 의리의리님 의리의리아님의 공격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첫 번째 선수는 조태그룹의 신혜정입니다 조태그룹이군요 신혜정은 18 노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딸을 출산했고 1년 후에 일본으로 갑니다 빠른 나이에 출산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새들어 살던 집주인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중혼인 셈이죠 그걸 두 번 한 거야? 한국의 부인 딸에 있고 일본의 부인 딸에 있고 방금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몰랐어 이게 너무 이야기 같잖아 그냥 너무 그래 네 1 플러스 1 정신을 탁월하게 실천을 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부인으로부터 연년생 아들을 얻었습니다 두 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이 아 유명하신 분이죠 아 그렇죠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미스롯데 아 맞아요 1호고요 네 그 신혜정 회장의 와이프를 고르는 대회였죠 그렇게 해보았네 특히 신혜정 말만 나오면 바늘과 실 새로미와 떡처럼 딱딱 달라붙는 것이 야 너가 제가 떡을 좋아해서요 아 왜 그래 너 이 새X 네가 말할 작용은 없잖아 지금 아 이 서여사는 1970년대 정윤이 유진 장미희 등의 트로이카를 이을 차세대 톱스타로 불릴 자리에서 갑자기 돌연 조때의 안방만임이 됩니다 미세스 조때가 됐어요 서씨는 제1회 미스 조때 출신으로 조때 광고 모델로 활동했으나 신혜정의 딸을 출산하면서 연예계 생활을 마감하고 신혜정의 무려 세 번째 부인이 됐습니다 이처럼 이슬람인가요?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슬람 그러니까 이슬람 같아 일상 이처럼 신혜정은 세 명의 부인을 둘 정도로 가정사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가정 외 여자 관계도 굉장히 복잡하기로 제게에서 한두 손가락 내 손꼽힙니다 오죽하면 미스 조때가 신혜정의 기쁨조를 뽑는 데이냐 뭐 이런 악소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폐지된 이유가 오너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때문이라는 걸로 일간지에 보도될 정도였는데요 근데 이상한 소문이 아니라 그냥 사실인데요? 소문입니다 소문이겠죠 소문이구나 어쨌든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아도 한참 많은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지난 2009년에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장자연 사건입니다 신인 탤런트 장자연 씨가 성상랍이랑 폭력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건입니다 특히 장자연 리스트라는 것이 굉장히 떠돌면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는데요 이 리스트에 신혜정의 이름이 올랐다 특히 최고령 남성이다 2009년 단시의 신혜정은 무려 87살이었습니다 87세? 87세였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분의 이름이 X호잖아요 네 격할 격자에 좋아할 호자 아닌가요? 격하게 좋아한다 이 새끼야 아마 이분이 네이처 오다랑 알렉스를 드셨나 봅니다 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명단에 이분의 차남인 신 모 회장이 현재 회장이 이야 이 집안도 동서 집안이네요 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리스트에 포함된 것이죠 뭐 남자들이 일을 걸어서 무슨 동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던데 네 그렇죠 어쨌든 공교롭게도 장자연 씨가 2006년에 조태재가 아이스크림 CF로 데뷔를 했다는 사실도 이 부자들이랑 특수관계가 아닐까 이런 의혹을 굉장히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혹이라고 하기엔 너무 대놓고 의혹입니다 의혹이죠 의혹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인 2010년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롯데호텔 34층에서 발생했습니다 로얄층입니다 여기 네 롯데호텔 34층 신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곳입니다 맞아요 신 회장이 한 여인에게 공기총으로 피격을 당했습니다 맞았나요? 이 여성은 신 회장이 무용을 전공한 미성년자인 자신의 딸과 관계를 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나 약속을 헌신자 버리듯 버리고 전화도 받지 않고 그래서 신 회장에게 공기총을 쏘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미성년인 자기 딸을 건드려서 총을 쏜 게 아니라 건드리고 돈을 안 줘서 쏜 거군요 그렇죠 경제 약속을 지원을 안 했다 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보통은 이제 딸 때문에 화를 내는데 그렇죠 돈 때문에 화를 내셨네 이분은 네 그래서 도마에 올랐으나 하지만 지금 인터넷에 구글에 막 검색을 해요 그럼 이 기사 없어요 왜 없을까요? 영화로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달콤한 인생? 산타도 나오고요 아 그러네 진짜 산타도 나오고 영화가 먼저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인기 최절정을 달리던 여성 탤런트 국민 여동생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어떤 여성 탤런트가 자살을 했죠 그 자살의 단초가 됐던 사건이 있는데 이제 운동선수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재혼을 했어요 근데 이 운동선수의 재혼 상대인 S씨 또한 이제 롯데 관련해서 구설수가 있었는데요 이 여인이 운영하는 어떤 자파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가 조떼백화점을 서면 잠실 명동점들에 모두 입주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한방에 뚫었구나 세 군데를요? 네 이 여인이 원래는 술집을 운영했었거든요 술집을 운영하다가 새롭게 이렇게 옷 관련한 사업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술집 운영했다는 거는 우리 아는 포장마차 이런 게 아니라 네 살롱쏘르라는 거죠? 네 그렇게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조떼에 입점한 것을 두고 세간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의혹이네요 네 신 회장이 모종의 편의를 봐준 게 아닌가라고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네 소문입니다 그리고 또 여성 무기 중개상으로 굉장히 유명한 린다킴이 인수했다고 해서 화재를 모은 어떤 서울의 서초동의 고급 한정식집이 있어요 여기 알아 네 이 린다킴이 인수했다는 거는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지만 이 한정식집은 대한민국의 굉장히 1%로 알려진 고급 장소인데요 하룻밤 술값이 천만 원이니 각종 청탁과 뇌물을 받았던 곳이니 해서 화재가 되었는데 이곳의 주인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뇌물 수술 장소로 이용됐기 때문에 조사받고 또 연예인 성매매 사건대로 각종 창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그런다고 한대요 근데 이 장소에 아주 유독 즐겨찾는 재벌 청소가 있었으니 바로 조태그 신 회장님입니다 신 회장님은 이 한정식집을 통해서 여러 젊은 여성도 만나고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아흔이 넘었잖아요 대단한 거죠 이분은 뭘 쳐드시는 건가요? 네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질 정도로 여성 문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바로 우리의 나눔과 사랑의 정신에 부합하는 선수입니다 본트로 섹스네요 이분 대단한 것 같아요 막상 우리우리 어떤 님의 대단한 공격을 봤는데 제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어요 이 원고 중에 네가 쓴 거는 바로 우리 1 플러스 1 나눔과 사랑의 정신에 부합하는 선수뿐이지 너 아니에요 조때도 썼어요 어떻게 삭제했는지 확인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이심전심 짐작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 원고 네가 이렇게 쓸 수 있어? 쓸 수 있어요 롯데계가 입점한 조때입니다 조때에 입점한 것을 두고 세간에서는 말이 많았던 것이다 마치 일간지 기사가 작성한 것 같아요 마치 일간지 기사처럼 인터넷에 기시감까지 들어요 내가 구글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딴지 라디오계에서 유일하게 복붙이 허용된 여자 복붙마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박스의 의리우리랑의 찰진 공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신혜장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초인계네요 근데 미안하지만 다음부터는 이거 좀 두 줄씩 정리를 해가지고 좋으면 훨씬 더 알짜고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이제 20분 자기가 읽어버렸잖아 이게 좀 안타까웠어요 낭독 시간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우리 불륜 마지막 공격 자 뵈는 거 없다는 팀의 공격이 시작되겠습니다 사회자분 힘이 많이 빠지셨네요 흐름이 느려요 집에 가고 싶어요 앞에 팀들은 이 페륜의 정확한 정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페륜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의 도리에서 일단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뭐 도리 한두 개 정도 깨는 거 가지고는 그게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요즘 극장을 가도 영화 떨렁 하나 걸어놓고 상영하는 데 없습니다 멀티플렉스죠 페륜도 마찬가지입니다 뽕 좀 맞고 떡 좀 쳤다 이거는 인간의 도리 한두 개 가까이 못 깬 겁니다 뭐가 나오나요? 그렇죠 페륜도 멀티로 가야죠 저희 선수 출격합니다 바로 시온그룹 박태선 장르의 장남인 퇴강시럽 박동명 대표입니다 이 시온그룹이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이게 원래 종교를 기반으로 한 기업입니다 그렇죠 시온하면 이스라엘마라는 거죠 마지막 신의 장소죠 겉각골이 흐르는 땅은 시온이라 그러죠 왜 맞는데 흐르겠지 바로 이 개신교 기독교죠 장교였던 우리 박태선 씨가 젖과 물이 끓는 땅은 가나안이고 가나안이지 나 이 새끼야 나 그냥 슈욱 넘어갈 뻔했어 시온은 그거죠 아마게또에서 선한 이들의 마지막 피난처가 시온이죠 맞나 모르겠다 나도 틀릴 것 같아 아무튼 박태선이 1955년에 창시한 기독교계 신흥종교 천부교를 바탕으로 세워진 기업입니다 1980년에는 정식으로 한국 천부교회로 이름을 바꿨어요 기독교 종파에서는 현재는 완전히 독립을 한 상태고요 여기 상중이 비둘기입니다 이파리를 물고 날아가는 비둘기 아무튼 이 천부교는 신앙촌이라는 마을을 아예 따로 만들어요 신앙촌이 여기서 나온 거네요 신앙촌이라는 마을을 만들어서 거기서 생산 공장을 짓고 자급자족 신앙촌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면서 굉장히 권신한 기업으로 자라납니다 지금은 무려 6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는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종교와 기업 경영의 합체 시작부터 관습을 깹니다 이 같은 종교 신자들이 근무하는데 여기서 노조를 만들겠어요? 파업을 하겠습니까? 그랬다가는 교회에서 재병당하고 바로 쫓겨나는 겁니다 그 시작부터 남다른 이 기업의 파격적인 행보가 바로 이 박태선의 장남 박동명 대표에 이르러서 그 꽃을 활짝 피우게 됩니다 이세들이 문제예요 그렇죠 원래 이 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이세입니다 이 박동명 대표 일단 기본으로 외환관리법 위반쯤은 껌으로 시작을 해줍니다 당시가 1960년대였어요 26만 5천 달러의 외화를 해외로 밀반출하다가 걸렸는데 이쯤이야 재벌가에서 흔히 있는 일이죠 그런데 잡으러 갔더니 본인 아파트에서 이 새끼가 신인 여배우랑 떡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집을 지져봤더니 여성용 고급 명품 핸드백과 목걸이 반지 팔찌 등등 200개가 넘게 나옵니다 이 박동명의 스킬이 이랬습니다 일단 여성지 하나를 구독을 해요 넘기다가 기사를 읽다가 마음에 드는 여배우가 있어 그럼 찍어 그럼 따까리듯 달려가서 재벌그룹 장남이 맞선 보고 싶어 한다고 꼬드겨서 차에 태워옵니다 일종의 홈쇼핑이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외제차에 태우고 남산 드라이버 한 바퀴 돈 다음에 아파트로 데려옵니다 신호를 딱 보내면 보디가드들이 이 여자를 제압을 해요 그리고 성폭행 그리고 나서 대가로 집 한쪽 구석에 쌓아놓은 명품 핸드백 보석 등등을 휙 던져주고 심하이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명단이 나온 여자 연예인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이 새끼는 심지어 돈도 안 줬어요 핸드백을 던져주는 아주 강렬한 폐륜의 화용전장을 찍어주는 거죠 열이 많네요 백줬으니까 닥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백줬으니까 닥쳐 과연 처벌을 얼마나 받았는지 걱정됩니다 벌써부터 걱정이 되죠 낮시간에 여성지 보고 여자는 찍다가 심심하면 일본에 사창가 방문하고 돈 뿌리고 미국 가서는 플레이보이 클럽에서 돈을 뿌렸습니다 근데 이런 짓은 혼자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소위 칠공자 즉 재벌 기업들의 이세들로 이루어진 폐륜 어벤져스 팀을 만들어서 팀플을 띄웠습니다 이 새끼들이 칠공자는 공공의 다지인가요? 이 새끼들 진짜 얘들이 서울시내 요정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갱뱅 파티 뽕을 즐겼습니다 연예계 마담뚜들은 여기서 여배우와 모델들을 섭외해서 갖다 마쳤죠 이것들도 패죽일 놈들이에요 명단에 들어있는 연예인들 숫자 100명 근데 이 칠공자 사건이 터진 후에 얘들이 쇠고랑을 찼을까 그랬다면 진정한 폐륜이 아니죠 쇠간의 관심이 갑자기 엉뚱하게 이 명단 속의 여배우들에게로 향합니다 영악의 이 비웅신들은 강간한 새끼는 내버려두고 강간당한 여자들을 배우 옆에서 제명을 해버리죠 당시 엄한 여배우들은 독박을 쓰고 밥그릇을 뺏깁니다 칠공자들 중에 박동명을 제외한 어떤 놈도 신분이 밝혀지거나 처벌을 받지 않았고요 이 정도 스케일은 돼야 온 세상을 향한 일대백의 폐륜 맞짱 세상의 꼭대기에서 폐륜을 외치다 그리고 지는 쏙 빠지는 거죠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첫판부터 대단한 어떤 분들이 나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과격함과 노익장과 노익장 맞다 정말 어벤져스 어벤져스 그러니까 팀플의 강력한 대결인데 1회전에서는 도저히 승부를 낼 수가 없는 접전이었다 그러나 가장 개새끼를 뽑으면 지금 나온 새끼예요 그래요 용호상박의 어떤 대결이었다 그렇습니다 바로 2회전에 넘어가서 2회전에서 한번 결판이 나는지 한번 보죠 자 두번째 부분 마약킹 대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또 장난 아니죠 그렇죠 2회전 첫판따는 역시 베는거 없다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약의 속성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가속입니다 왜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 망가지는 지름길에서 엑셀을 한번 시원하게 밟으려면 마약부터 빨아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페륜연합의 이번 선수는 마약으로 인생 막장 엑셀을 한번 밟고 거기다가 무면허 자동차 엑셀을 한번 시원하게 밟아준 유앗 물티슈 1위 업계 몽드드의 대표 벤틀리 매드맥스 강남 GTA의 주인공 바람의 혼 유정환입니다 이 유정환 대표는 2009년에 영국 유학 시절의 친구였던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피아니스트 이로마 씨와 함께 물티슈 브랜드 몽드드를 런칭을 합니다 그랬나요 맨손으로 몽드드를 최고의 유화용 물티슈 브랜드로 읽어낸 인물이죠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성공한 젊은 CEO 건신한 청년 사업가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죠 자사 제품이 유해물질 왜 한때 우리가 소비자 고발해서 물티슈에 유해물질이 있다고 해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때도 이 회사는 살아남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서 성분 공개하고 독성 테스트 검사 결과 공개하고 그리고 마지막엔 이로마까지 끌어들여서 눈물의 편지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감성 터치 3의 1체로 이 기업의 위기를 훌륭하게 넘겼습니다 경영 능력이 훌륭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훌륭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 기업 경영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까 중압감도 아주 심하고요 그래서 우리 유정환 대표는 다른 재벌들처럼 구태의연하게 여자 연예인 불러다가 떡 치고 약 빨고 이런 걸로 스트레스 해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영화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유정환 대표는 새로운 경영자답게 영화 게임을 현실에서 구현을 해버렸습니다 한국에서 의사에게 처방 안 받은 졸피뎀을 복용하는 건 불법이죠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하지만 우리 유 대표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밀어버렸어요 영원히 예술이네요 더불어 그렇게 깨끗하게 닦인다는 우리 몽듀드 물티슈로 닦은 것처럼 도로 위에 차들 그냥 다 닦아버렸죠 바로 2005년 1월 1일의 일입니다 강남의 한 호텔에서 졸피뎀을 이빠이빠 하시는 우리 유 대표 졸피뎀이 아닐 거예요 보도는 졸피뎀으로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오피셜 보도는 졸피뎀으로 됐습니다 졸피뎀 먹으면 틀어지는데 자는데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다른 거예요 뭔지는 아실 거예요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뽕이로 나왔어요 나중에 정정보도 나오긴 했는데 최초 보도는 졸피뎀으로 경영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수면제를 처방받은 졸피뎀을 빨았다라고 보도가 나온 거죠 면허도 없이 운전면허를 직접 잡습니다 운전면허를요? 아이고 이런 면허증 여기 있어요? 면허증을 잡고 운전대를 잡습니다 차가 바로 벤틀리 컨티넨탈 GT A가 빠졌네요? 네 A가 빠졌죠 A는 이제 이분이 직접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뽕빨이 올라온 유 대표 얼마 전에 본 영화 매드백스의 한 장면을 생각하면서 엑셀을 존나게 밟습니다 앞에서 주행하고 있던 택시와 승용차 3대 그냥 받아서 밀어버렸어요 택시 한 대가 뒤집힐 정도로 엄청난 추돌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CCTV 영상은 찾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벤틀리가 좋은 차라고 해도 차를 3대를 박아버렸으니까 애가 병신이 됐겠죠? 걸레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 유 대표 여기서 질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약발이 남았어요 즐겨 플레이하던 GTA 게임을 떠버리면서 아반떼 차량 한 대를 탈취합니다 그냥 내려! 네 탈취 모드죠 탈취 모드 그리고 이 아반떼를 끌고 강북까지 GTA를 뜹니다 미션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밟아 제끼는데 경찰 쫓아옵니다 이 점점 게임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엑셀을 더 때려밟죠 앞에 BMW 한 대가 보입니다 그냥 받아버려요 아반떼가 박살이 나면서 더 이상 질주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자 우리 유 대표 격투를 시전합니다 박력이 딱 원래 이 GTA 할 때도 네 격투하잖아요 차가 다 박살 나면 경찰과 격투를 시전을 하는 거죠 피해 차주 혹행하고 출동한 경찰들 앞에서 옷을 벗고 대결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졸피뎀이 과했던 것일까요 긴급 체포되고 맙니다 유 대표의 머리카락에서는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이죠? 양성 반응 나왔고요 약발고 무면허 운전과 현실 GTA라는 굉장히 새로운 장르죠 신장래의 페를를 시정한 우리 유정환 대표 지금 빵에서 굉장히 즐거운 날을 보내고 나고요 2년 받았습니다 아 2년? 왜 이렇게 짧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건데 왔다 갔다 하게 했으면서 와 나 대한민국 진짜 짧네요 아 이해 정의죠 이거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것 같아 야 범죄 해 그냥 2년밖에 안 살아 너도 해봐 아마 얘도 군대를 와 약을 빨고 사람을 죽인 만한 살인물에 차를 갖다 질주했는데 2년을 받는다 왜냐하면 이게 남의 것도 강탈한 정상참작이 된 거죠 게임을 너무 즐기다 보니까 게임 중도 거기다 약까지 빨았잖아 심심이 이야기의 뭐라 구른단 말이야 게임이 무슨 죄야 그것도 그래 맞아 사실 게임이랑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인성의 문제인 거지 이거 뭐 이여령 비열령인 거죠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냥 첫 번째 마야킹의 첫 번째는 현실 GTA 실사 GTA를 찍으신 대표가 나오셨고 다음으로 우리 빡세의레리 양 흔히 표현하죠 마약 떡볶이 마약 옥수수 마약 같은 가시네 제가 종종 그렇게 듣기도 하고요 아니 너는 마약 반 가시네 어쨌든 저는 그런 여성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리 좀 하면서 읽어 자 그런 여성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약 같은 가시네죠 린다킴 이름만 들어도 그냥 나서요? 린다는 대구에서 태어났어요 대구가 좀 그런가 봐 아 좀 문제가 있어 좀 풍수가 안 좋은 것 같아 거울을 보며 누가 누가 더 예쁜이를 외던 중 깨달았어요 대구는 좁다 내 외모를 더 넓은 곳에서 뽐내야 한다 그렇죠 분지죠 대구는 네 그렇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선? 분지 아 그래 그래 그래서 무려 중학생 때 서울로 가출을 합니다 아 떡잎이 달라요 네 그리고 수많은 남성들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아 이때 그녀는 운명가도 같이 한 아저씨를 만납니다 린다는 그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동글동글 하얀 얼굴이었으며 피부와 맑은 눈은 귀족적이었다 이관이 아니야? 그는 아 곤이곤이? 그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아저씨였다 린다킴은 당년 16세 아저씨를 청평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청평 또 이 청춘 남년들이 많이 만나는 것이죠 16이면 중3이에요 중3이 여자가 청평의 남자를 만나러 갑니다 대단하네 이 아저씨는 린다킴보다 10살 정도 많았고요 세 번째 만남에서 린다는 아저씨를 남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아 받아들였다 16세 이야 일찍 했네요 린다는 이 첫날밤 이후에 삶의 행로가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바뀝니다 아저씨는 삼청동에 집을 마련해주고 기사 딸린 차도 태워줬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부남입니다 거기에 재벌 2세 아저씨의 장인, 장모, 불같은 성격을 지닌 아버지까지 린다에게 아저씨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거액의 돈을 지어줍니다 아 이 아가씨는 그러면 17살도 되기 전에 어마어마한 돈을 손에 지은 거네요 근데 이 재벌은 존대는 아니네요 존대는 기본적으로 기업문화가 일부 다쳐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나가라고 하지도 않아 이런 거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 같이 사는 거야 여기는 약간 모텔 부자 스타일이에요 존대는 아니네요 아무튼 절하면 받을 텐데 말이죠 역시 린다는 난년이라서 달려와요 이런 돈 필요 없어 하면서 돈을 받지 않습니다 결국 아저씨와 린다는 헤어졌고 심적 고통을 받아서 린다는 자살 시도까지 합니다 하지만 죽진 않아요 여러 곡절을 겪고 린다는 미국으로 떠나 로비스트로서의 길을 걷게 됩니다 로비스트도 기본적으로 얼굴이 돼야 됩니다 교양도 있어야 되고요 언어도 돼야 돼요 네 한편 한국에서는 비밀리의 어떤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게 북한 첩보를 위한 사업이었는데요 이 전 국방부 장관은 이 사업에 사용될 군사기기를 납품할 업체를 선발하게 됩니다 이것도 비리의 무대죠 그렇죠 나라톤 빼먹기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죠 우리 지난해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물검 사업도 있었고요 이때 운명가도 같이 린다와 만납니다 린다가 로비스트로 있던 미국 업체가 사업에 선발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비리가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전 국방부 장관과 린다는 업체 선발 3개월 전부터 교제하는 관계였습니다 아름답네요 사랑의 결실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린다씨의 외모가 정말 대단했나봐요 그런 겁니다 맘만 먹으면 뿌리는 거 보니까 봤는데 그게 묘해요 참 약간 말상이잖아 아니 근데 얼굴이 안 돼도 방법은 많습니다 그래요 명기 말씀 갑갑하게 하면 돼요 귀갑갑 귀갑을 잘하면 됩니다 귀갑갑 귀갑의 달인들이 숨어있어요 전세계에 귀갑의 갑이구나 귀갑갑이 좀 그만해 이 관계는 환경부 전 장관이었던 정씨가 연결을 했다는데요 근데 국회의원 금모씨와 린다도 만나고 있는 사이였다고 그러니까 린다킴은 공식적으로 세 다리를 걸친 상황인 거예요 아 이거 1차 다부제 사상이군요 아 놀랍네 저랑은 다르네요 반대네 반대 까도까도 뭔가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이 세 남자의 러브레터가 공개됩니다 이야 세 남자는 얼마나 순수해 자기만 있는지 알 거 아니야 네 이 세 남자의 러브레터 중에서 뭐 인상적인 글귀 몇 개만 소개하면서 저는 끝내겠습니다 네 우리가 20대라면 어떨까 하고 린다와 작별하고 나오는 도중에 나는 이상한 가정을 세워보기도 했소 린다의 수정처럼 투명한 솔직함은 린다의 현재를 의심할 만큼 어려운 것이오 린다의 어린애처럼 정을 보채는 것은 린다의 미를 부정하리망치 수수한 것이오 린다의 어머니의 생일을 회상할 때 나는 린다에게 어떤 큰 감동을 받았소 이 새끼 노력하네요 이 편지 쓴 새끼 존나 노력한다 근데 이거 대피시킨 거 아닐까 문장의 완성도가 너무 높은데 이거 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린에게 아 린이야 이제 또 애칭이구나 애칭 야 지네들끼리 아주 고무살맞게 염병을 합니다 영신들 맨 처음 A호텔 커피숍에서 내 눈동자에 못 박힌 우아하고 지성적으로 보이는 세련미 있는 중년해 배우는 필요할 때 눈물을 만들 수 있지만 보통 사람의 마음속 감정이 발로 되지 않고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나는 언젠가 너의 붉은색이 감도는 눈망울과 그 가장자리를 적셔내리는 눈물을 보고 얜 뭐 각하야 말이 있다네 비문인데 다 비문이에요 문장 하나에요 너는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믿게 되었다 보고 싶은 린 산타 바보라 바닷가에서 아침을 함께 가봤나 몰라 그 추억을 음미하며 야 시발 추억은 아침에 있는 게 아니겠지 시발 전날 밤에 있겠지 추억은 정직하게 말해 지금 나의 가족관계도 그러한 숭고한 과정을 거쳐 진짜 각하다 당신만을 사랑한다 이 각하가 말한 사랑이 이런 사랑이죠? 아 그렇죠 나란 돈을 빼먹기에 시발 너의 사랑을 바쳐 돈을 줄게 우리 아버지가 이게 늘 하셨던 말인데 병신도 가볼 병이 있다고 여기 딱 세 명이 가볼 병이네 근데 제가 빡세 우리 우리 양 이번에는 쓴 거 같지 않아요 어 그렇죠 근데 이거 마약킹이야 너 마약킹이잖아 이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하나씩 정리를 해주잖아 린다가 무슨 약을 했어 마약같은 사랑인 거지 마약같은 사랑 이런 약방과 같은 가시네 그게 린다를 말하는 거예요 혹시 몰라 미국 살다가 말이 하나 했을 수도 있어요 했을 수도 있지 그건 모르니까 마약같은 가시네 마약같은 가시네 마약같은 가시네 린다 김 어쨌든 이분은 탈락이죠 아 자격조건 미달이에요 이거 안돼 안돼 탈락 탈락 좀 위험해요 두 번째 마지막 공격이네요 가늠도 가늠님 여러분은 마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원래 마약은 내가 꼴리기 위해서 직 꼴리려고 처먹으면 사회적으로 전혀 해악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나만 좋아야 되는데 다른 애들이 같이 좋으려 그래 똑같이 좋으려 그래 이러면 안 되는거든 그래서 법으로 막는 거예요 필로폰은 그치 재벌들만 하는 거예요 콕핸드 마찬가지고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지가 꼴리고 싶어서 처먹는 마약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강제를 안 해요 미국에서는 말이 하나 점점 단속 풀리고 있고요 개인이 소장하거나 몇 그루 키우는 건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심지어 최근에 포르투갈에서는 지가 꼴리기 위해 하는 마약은 전부 오픈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약 소비가 줄고 있고 사회적 해악이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이 하지 말라면 더 하는 거예요 폐륜도 하지 말라고 더 하고 있잖아 대한민국이 진짜 폐륜 중에는 이 마약을 이용한 극한의 폐류는 이 꼴리기 위해 아까처럼 필로폰을 한다 코케인을 한다 환각파티를 벌인다 이런 마약 용도가 아니라 남의 정신을 잃게 하기 위한 데이트 약물을 위한 사용하는 마약 이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업가님이 클럽 갈 때마다 나이트 저기 오류동 거기 갈 때마다 국빈관? 네 국빈관 갈 때마다 딥주머니 앰플 몇 개 갖고 가잖아요 그게 바로 물뽕 이 데이트 강간 약물이에요 자 근데 오늘은 제가 용병을 데리고 왔어요 아 그래요? 전세계로 나가는 가업걸인가요? 근데 단지 물뽕만 썼으면 제가 절대 스카원 안 합니다 물뽕은 한국에 굉장히 많아요 개새끼들이 이 시발놈들이 얘는 진짜 오늘 올 길이야 제가 오랫동안 18년 내내 전세계 폐륜을 찾아다니는 모험을 떠났는데 이분은 폐륜 그 이대와 가장 원형에 가까운 놈이에요 자 대만농 용병 리쪽루이 등장합니다 아니 근데 허락도 없이 이렇게 남의 나라 설수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 아 이거 보세요 이 지금 아니 셀러리 캠 문제도 있고 예예예 아니 제가 여러분들 저희 그 우리 폐륜킹 규정 못 보셨습니까? 아 못 봤습니다 한 팀에 용병 두 명씩 가는 거예요 그런 거 몰랐는데 아 좋아요 그럼 시간 제한해요 시간 제한 4포터에만 나올 수 있게 해요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폐륜을 한다고 지금까지 나온 거 양태가 나오잖아요 사람 패고 뭐 강간하고 코케인 쳐먹고 다 해도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게 있어요 지 엄마 안 건드리잖아 털무성 사위가 아무리 뭐 코케인하고 필로폰 해도 털무성 와이프 안 건드린다고 장모님 안 건드리잖아 적어도 니들콕 뽕지마니아가 지 아버지는 구멍동수 안 하잖아 야 이건 진짜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야겠다 해서 가져왔습니다 전 세계가 얼마나 재밌게 돌아가는지 대만 구민계의 거유 거대기업 구민계의 큰 손 유한타진 콩그룹의 회장 리 외창의 아들 바로 리 쪽 루이가 바로 이 주인공입니다 이름부터 콩까루기만 쪽났다 이거죠 이분 역시 재벌 이세답게 연예인들하고 모델하고 친하게 동서지관의 시네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재벌 이세는 모델하고 연예인들하고 노는 거예요 급이 맞는 이래야 급이 맞는 것 같아요 아마 그렇죠 우리나라 톱탤런트 이쁘다고 소문자잔 여자분들 전부 시집 어디로 갑니까 재벌로 가요 톱모델 탑모델 어디로 갑니까 재벌로 가요 여자는 얼굴이 클라스 남자는 방구 꼈어요? 미안해 아가씨 의자 소리지 진짜 꼈어요? 길어가지고 아 나 진짜 끌을 수가 없잖아 미안해 아 뭐야 우리 상에 방구도 좀 트는 거지 뭐 아니 소리 들어간다구요 아 그래?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여자는 얼굴이 클라스 남자는 아 이게 뭐야 역대 딴지방구에서 콘텐츠를 웃겨야지 방구 끼는 한 명도 없어 야 방구를 안 끼는 게 아니라 다 조심하는 거지 귀찮아졌어 이소만 아 이거 더러운 방송에서 내 방구를 안 끼는 것도 방구 안 안 못 된다고 내가 뭐 달라지는 것도 아니 여기 통풍구도 없는데 이렇게 방구 끼고 어떻게 해 다 죽어봐 여자는 얼굴로 클라스가 정해지고 남자는 재력에 따라 클라스가 정해집니다 역시 릿종루이 질퍼나게 이들과 함께 놀고 있어요 요즘에 차라리 여자 연예인들이 그냥 연예인들끼리 결혼하는 경우 있잖아요 굉장히 좀 바람직해요 바람직하다고 왜 바람직해요 그럼 우리는 기회가 줄어들잖아요 우리도 배우되면 되잖아요 아 그렇네요 무슨 배우냐 우리가 재벌은 못 돼도 배우가 될 수는 있잖아요 괴물 역할이다 너 한다면은 어린이 프로그램에 탈 안 쓰고 나가면 돼 근데 얘 릿종루이는 좀 다릅니다 아 뭐가 좀 후달렸는지 아니면 시체 선호 패티쉬를 가졌는지 피해자 음료에다가 몰래 L.O라 불리는 일종의 물뽕이에요 아 이거 한 두 방울만 넣으면 바로 가죠 바로 가는 겁니다 어 써보셨나 봐요 아니 저 구글 검색으로 봤어요 네 무생 무취의 액체입니다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먹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휘대들이 다 뻗어요 릿종루는 이거를 몰래 카메라로 전부 찍습니다 그중에는 우리가 모르지만 대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탑스타들이 전부 있어요 음 메기우 29세 영화배우 메기수 아니고요? 예? 메기우가 메기우예요 예 수는 다른 분이에요 메기우라고 29세 영화배우이자 모델 분이 계시고요 비비안수라고 이분은 당시 37세였어요 아 근데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이잖아요 네 가수이자 영화배우예요 린즈링이라고 38살 영화배우이자 모델이 있고 음채아 임의신 백흠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근데 이쪽 루이가 이거 찍어서 폴더에 이름별로 쫙 정리를 해놨습니다 존나 창조경제답죠 우리들은 남의 작품 토렌트로 다운받아서 훔쳐서 감상하는데 이 새끼 만드는구나 얘는 지가 직접 만들어요 DIY로 아주 창조적인 발상입니다 DIY 실제로 이 나체 사진이 유출된 배우 메기우는 이후에 자살 기도를 하고요 이 중에 아나운서도 있었는데 이분은 사직을 했어요 명예가 훼손됐으니까요 아 몇 사람 인생 조졌군요 그렇죠 뭐 이거 앞에서 말한 노축량이랑 전량은 비슷합니다 다를 거 없어요 근데 얘는 현재 그 당시에 새엄마한테 약을 먹여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엄마가 아들 애를 임신해요 아 이게 뭐야 아 물론 한 방으로 원산 원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게 임신이란 게 원산 원킬이 두물거든요 심으로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거기다가 이 수사하는 기관에서 어떻게 그걸 빼냈는지 인터넷 동영상에 다 올라왔어요 제가 이걸 봤는데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큰 희망을 얻었습니다 얘가 제만의 금융계의 큰 손의 재벌 2세잖아요 영상을 보면 첫 문 땡 시작하고 한 5분밖에 안 해요 5분? 네 평균 5분입니다 재벌이든 가난한 노숙자든 아니면 흙수저든 침대에서 홀랑 벗으면 다 평등하다는 그런 사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새끼 데이트 강간의 몰래카메라 그리고 아버지와 동서지 간의 근친 임신이잖아요 이건 역대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희귀한 플레이들을 전부 다 망라하고 있어요 이놈이 몇 년 받았게요 몇 년 받았는데 20에서 79년 7개월을 선고로 했습니다 벌금은 9억 3천만 원을 부과했고요 대만이 우리보다 낫네요 네 대만은 낫죠 훨씬 낫네 일단 구형부터가 엄청납니다 대만의 한계가 구형 한계 30년이거든요 아마 30년 살 걸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이상 인터넷에 다 올라갈 건데 비디오가 검색어는 유부, 근친, 모델, 콘도만 끼니 크림파이 몰카 유명인들이잖아요 셀레브리디 노모 이런 카테고리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우회로 가릴 수가 없겠죠 우회로 가릴 수 있죠 이 정도면은 아 근데 저로서는 운명이 너무 센데 이게 이것도 이번 판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각하대로 어떤 창조적인 해석 창조해석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빡새우리우리님이 가장 압도적인 창의적으로 해야지 마약 같은 계집애 마약 같은 계집애 이런 게 있고 하지만 규칙 위반이죠 네 그렇죠 규칙 위반이죠 그리고 또 어떤 글로벌한 측면에 있어서는 태움마까지 임신을 했어요 현실 야동이야 이거 진짜 아니 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번 2회전도 상당히 우연을 가리기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 아니 우연을 가릴 수 있죠 아니 용병이라도 근친 임신이에요 그냥 근친까지는 인정해 임신이야 씨바 우리 엄마가 내 동생이야 뭐야 내 아들이야 동생이야 물론 그럴 수 있죠 그거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마 아무리 용이에요 근친상가 용병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들 국내에서 발벗고 뛰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어떤 국내에 그렇죠 어떤 모범사례들을 구해오고 있는데 너무 쉽게 났다 갑자기 그로벌하게 났어요 나도 구할 수 있어 아니 KBL의 마이클 조던한테 꼬마 어떻게 해 걔가 KBL의 마이클 조던이네 진짜 자 그래서 3회전에서 승부를 내보는 거죠 네 좋아요 3회전 마지막 3회전은 가늠도 가늠님 아 우리 3회전은 폭행킹이죠 네 폭행이죠 굉장히 격렬한데 경기가 예상됩니다 원래 진정한 남자는 가오에 살고 가오에 죽는 법이에요 물론이죠 싼아이는 먹이를 찾아 상기승을 어슬렁거리지 않습니다 경호실장 시켜서 먹이를 가져오게 하죠 칼이 필요 없는 시대에 들어선 나 싼아이들은 이 니폰도 대신에 주사기를 들었으니 이제 무림에도 뽕의 기운이 속구치는데요 가오 잡는 기업하면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진정한 가오가이죠 집안 회사 이름에서부터 가오가 후덜덜한 기업 사무라이 오브 코리아 바로 SK 집안 이야기입니다 사무라이 오브 코리아구나 샵이요 예 이 집안의 가오니 가오 털리는 것을 불알 떨어지는 듯 하여라 라고 하네요 얼마나 영화롭게 사셨으며 이분을 기리는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영화는 원래 위대한 사람들 기리는 만한 사람들을 그리는 그런 영화가 많은데 그렇죠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기에 이 영화가 대한민국에 천만 명을 돌파했어요 어처구니가 없다는 그 영화요 그렇죠 이분이 굉장히 사람 패는데 베테랑이죠 사무라이 오브 코리아 일면 SK의 최철원 대표는 탱크로리 운전기사 유모씨를 야구방망이로 십여 차례 구타를 합니다 영화에서는 이 빨갱이 감독 새끼가 제대로 고증을 안 했어요 원래 이 고귀한 일진들은 고귀한 엘리트들은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아요 그렇죠 인간은 도구의 동물인데 동망이로 패는 거예요 그렇죠 이 피해자 유씨는 다니던 회사가 최철원 회사 M&M에 흡수합병되면서 고용승계가 안 돼서 일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여기서 조건이 달려요 화물연대 탈퇴하면 너 고용해 줄게 근데 유씨 이거 안 합니다 이거 거부해요 근데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기가 따르는 울림네요 내가 네 탱크로리 사줄게 회사로 찾아와 이때 유씨는 실업자였어요 1년 동안 계속 이거 투쟁하고 있다가 어 뭔가 이렇게 이게 있으니까 일자리 생길 수 있으니까 찾아갑니다 찾아가자 갑자기 이놈이 최철원이 야 엎드려 한대 100만원이야 방망이로 구탈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애언하지만 계속 구탈을 해요 7, 8명의 간부가 옆에 서서 유압감을 조성을 하며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열대를 맞고 이제 안 맞으려고 몸부림치니까 좋아 지금부터는 한대 300만원이다 너희씨 전두환이 사람 패는데 일각이 있잖아요 유씨는 야구 방망이를 13대를 맞았습니다 최철원씨는 그를 일으켜서 뺨을 때렸고 두루마리 휴지를 그의 입안에 물린 다음 얼굴에 가역합니다 아 이거 영화에서 봤어요? 이거는 나무익기 전문이에요 지금 읽는 건 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거 어떻게 재밌게 포장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폭행이 끝나자 유씨에게 서류 두 장을 작성토록 했으며 자세한 내용을 읽을 수 없도록 방해했습니다 그 후 탱크로 차량에 가격 5천만원 맥값 2천만원을 줬습니다 5천만원은 통장에 입금했고 2천만원은 현장에 수폐를 줬습니다 유씨는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대가리 속에 어떻게 돼 있으면 살려달라는 사람을 계속 대기시했지 그리고 그 옆에 섰던 간부 새끼들은 양심이 없나요? 회사의 한 간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씨가 돈을 더 받기 위해 자기가 맞은 부분이 있어요 화이트몬이라고 할까요? 쉽게 말해서?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2천만원어치도 안 맞았어요 제가 볼 때는 이라는 발언까지 합니다 이것은 영화 한 게 바로 베테랑이죠 제가 이거를 좀 재밌게 각색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제가 읽는 도중에 이 못갔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져서 아무튼 재판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1심의 재판을 깨고 집행료에 3년을 받아요 사회봉사 시간 120시간에 판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빵에 안 갔어요 사람을 야구방망이로 죽도록 했는데 만약 최초로 이 개세X의 눈깔을 떼면 내가 그냥 벙커에 묶어놓고 내 육방망이 그냥 풀스윙으로 없다 정액랑 같이 정액도 아까워 오줌 줄래 오줌 육방망이로 250만 때리고 싶어요 우리 고질병 나왔네요 가늠도가 능림이 승부의 눈이 멀기 시작하면 재미를 버려 아니 이건 제가 재미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선별미스죠 선별미스 마지막에 과욕이 부른 참사다 내가 이 영화를 본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과도하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가업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마지막에 어떻게든 이걸 회수해보려고 육방망이 뭐 정액 뭐 이렇게 나오는데 늦었죠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도전자는 마지막 도전 다음으로 배는거 없다님 출격합니다 앞에서 누가 깽판을 치는 바람에 분위기 이상해요 하지만 저희는 이번에 이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삼강페륜에서는 의리가 사라진 세상에 한떨기 들꽃처럼 살다간 협객 한 분을 경건한 마음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기업 되게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긴 말 필요 없죠 예술처럼 살다가 예술로 가신 분입니다 바로 이 한국을 지배하는 문어발 기업 좋대 또 나와요 하지만 약간 이게 진정한 이세예요 신 회장님의 동생의 장남 신동학 협객입니다 안협객 협객입니다 이분은 이분은 몇 번째 부인 아들이죠? 알 수 없어요 갱뱅 네 알 수 없어요 이분은 어린 시절부터 돈 없고 비루한 버러지 같은 인생들이 내 인생에 스크래치 내는 걸 참지를 못하신 굉장히 협객이세요 시라소니의 박치기와 김도환의 돌주버그를 날리면서 가차없이 응징을 퍼보신 분입니다 이분의 폭행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때는 1994년입니다 이 재벌들의 가오의 상징가도 같았던 그랜저를 몰고 그렇죠 자신의 패거리들과 함께 도산대로를 달리시던 이 신협객님 앞에 감히 건방지게 주제를 모르는 프라이드 한 대가 끼어듭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협객님의 프라이드에 스크래치를 내고 말죠 어허 아 물론 차에 스크래치가 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기분이 나쁜 거죠 내 가오를 망치는 것들을 참지 못하셨던 우리의 신협객님은 프라이드를 각기를 세우게 하고 바로 일기토 대결 모드로 들어갑니다 SKP가 흐르네요 그렇죠 프라이드나 몰고 다니는 주에 감히 우리 이 신협객님을 기분 나쁜 운으로 쳐다봤다 이런 이유로 프라이드 운전자를 무려 도로변에 있던 벽돌과 화분으로 머리를 찍어버리시는 놀라운 격투 스킬을 시전합니다 이거는 일단 김창렬씨가 했던 그렇죠 어떤 주의 배경 지용짐을 활용하는 지용짐을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피해자는 무려 뇌출혈을 일으켜서 수술까지 받아야 했고요 일이 너무 커져버리자 바로 다음 날 우리 또 협객들의 공통점이 사람을 패면 도망가잖아요 다음 날 해외로 도망 영국 런던으로 도망을 가시려던 신협객님 김포공항에서 경찰 들에게 체포됩니다 하지만 우리 또 존때가 사고 수습의 달인들이거든요 피해자들한테 돈 차 매기고 경찰들은 또 이 존때를 무서워하는 바람에 사건 축소하고 상부에 보고도 안 합니다 난리 나죠 게다가 이분은 신분을 감춰줘요 경찰에서 보험 설계사로 신분을 위장해줍니다 심지어 나는 내 신분을 바꿔서 보도해주세요 이런 얘기도 안 했는데 경찰에서 알아서 긴 거예요 게다가 돈을 받은 피해자는 피해 진술을 거부합니다 아 돈으로 막았군요 네 막았죠 제대로 때려막은 거예요 이분 차 바뀌었겠네요 그래서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소가 불가능하죠 우리의 신협객님 풀려나십니다 1996년 또 이 협객의 두 번째 조건 뭐겠습니까 정신상태의 호전을 위한 뽕 1996년 동거녀와 무려 코케인을 빨다가 야 이 코케인이 대한민국의 일종의 브라만들 소바예요 그렇죠 이 재벌이 쓰리면 하는 약물인가 봐요 신의 음료예요 그러니까요 의식 있나 코케인 의식 코케인을 빨다가 불의의 경찰 세력에게 구속을 당하는 순환을 겪으십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 우리 돌재가람 서러운 막창기업 존대에서도 이 신협객님의 일신을 구속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다 이 협객님의 자유기지를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피네요 그리고 완전히 놔줍니다 허허 수순만 해주는 거죠 그때부터는 2000년에 이제 삼성 테란노루에서 자신의 아카디아 승용차를 몰고 가시고 계셨는데 이때 또 우리 협객님 한 장 걸치셨어요 감히 이 경찰 나부랭이가 자신의 차에 음주단속을 하려고 하자 본때를 보여주시게 되는데 경찰을 차에 매달고 30미터를 끌고 하다가 내동대인 처벌이십니다 이 시X는 집 꼴련대로 세상 사네요 그렇죠 그러나 이 신협객님의 앞길을 가로막는 차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강남에서도 제일 막히는 테헤란도였기 때문이죠 택시와 코란도를 2차로 들이받고 우리 협객님 HP에 굉장히 데미지를 받으십니다 차를 버리고 쓸모없어진 차를 버리고 바람처럼 도주를 시도하셨으나 아 이 솔기운의 꼬꾸라지는 발길을 막지 못하고 우리 신협객님 경찰들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그러나 경찰들의 속을 인 파출소에 끌려가서도 우리 협객님의 격투 본능 멈추지 않습니다 파출소 집길을 부수고 탁자 위에 올라가서 옷을 벗고 발길질을 하는 등 경찰 패거리들에게 이 모골이 송현해지는 깽판을 선상하시죠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맙니다 우리는 룰있나 봐요 징역 2년이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맥스까지 갔을 때 재보니세의 맥시멈 형량은 2년 2세니까 대한민국 그렇네요 2세니까 근데 우리 조때에서 이번에 구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2년 살다 나오세요 2년간의 빵생활 후에 출소하신 우리 협객님 2005년에 방콕의 한 리조트 6층 발코니에서 위스키 벽나발을 부시다가 마침내 한자락의 바람이 되어 추락살을 하시고 합니다 이게 그래요 대한민국에서는 제발 꼼짝도 못하는데 특히 방콕이나 필리핀 이런 나라들은 치안이 잘 안 돼 있어요 거기서 현진이한테 까불당한 뒤지거든요 조때입니다 근데 약간 여기서 의혹에 쌓일 만한 부분이 있는 게 우리 신협객님께서 원래 독고다이거든요 누구랑 같이 다니시는 분이 아닌데 방콕에 입국을 하실 때 다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현지 경찰은 재빨리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조때는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채 우리 협객님의 시신을 화정하여서 방콕 바다에 뿌렸다고 합니다 그럼 안 죽었을 수도 있겠네요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많은 추측이 있겠지만 우리 협객님의 사인은 추락사였고요 이분 정말 인생 그림처럼 살다 가셨어요 우리 신협객님을 추모하는 의미로 포켄킹의 후보에 헌납하겠습니다 이분은 그러면 돌아가셨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이죠? 30대 중반이셨어요 파란만떠에 살다 가셨네요 파란만떠에 살다 가셨네요 파란만떠에 왔다 가셨어요 이 정도의 어떤 밸런스는 유지를 해오면서 가야지 지금 빡가능은 내가 승리해야겠다 어떤 강한 의지가 우리의 자꾸 어떤 기조를 약간 이렇게 포장도 되는구나 자 포켄킹 너는 지색기 가혹거래에서 폐륜하고 있어 우리 빡사의 의리의리님의 마지막 출전입니다 신체에 난 상처는 낚이라도 하지 마음에 난 구멍은 메어질 줄 몰라요 한 아녀자의 마음에 후두리 폭행질을 한 어떤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역시 또 이 폭행 중에 탑은 자기보다 약한 상대에게 가하는 폭행이죠 해봤나 봐요 동무화 그룹의 최 회장님 60년대 여배우와 결혼했습니다 이분도 7공자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렇죠 전혀 처벌하지 않으면 이래저래요 공공해지하지 왜 이렇게 좋아해 이 최 회장은 여배우와 결혼을 했으나 이혼을 하고 초고속으로 뻘자매들의 배씨와 결혼을 합니다 자매가 영어로 시스터즈 맞죠 그렇죠 그리고 K사의 장모 아나운서와 연문설이 막 나더니 결국에 또 결혼의 꼴인을 합니다 뭐 마지막에는 이혼을 했지만요 네 뻘자매들의 배씨는 최강권을 냈습니다 30년만에 부르는 커피 한 잔 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때 부르지 왜 책에는 배씨가 22년 결혼생활 동안 겪은 마음의 상처를 낱낱이 풀어놨습니다 여배우 제이와 L 탤런트 E와 K 대형가수 K 등 이니셜로 등장하는 최 회장의 외도 상대들은 모두 연예계 정상을 거친 톱스타들이었어요 조금만 생각해보시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네 책에 의하면 최 회장은 점차 노골적으로 연예인들과 애정행각을 버렸습니다 어 이봐 오늘은 밖에 나와서 어디 쇼핑 좀 하고 오지 그래 왜요? 아니 뭐 누가 좀 오기로 했어 누군데요? 아 그 배우 제이라고 알지 걔가 오기로 했어 일찍 퇴근해 들어온 최 회장이 배씨에게 쇼핑 다녀올 것을 강요했어요 마치 사업차 오는 손님이라도 맞는 것 마냥 태연스럽게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여자와 미래를 즐길 테니 부인에게 집을 비워달라 아 이걸 대놓고 얘기한 거야? 지금? 너무나도 당당한 이태도 아 이 얼마나 잔인한 행동입니까? 예 롯데였으면 그냥 같이 있어도 됐을 텐데요 어 이제 관망이죠 관망 옆으로 잠깐 가 이제 같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역시 또 네 또 특유에 의하면 같이 있는 이런 역기적인 생각이 담겨 있는데요 남편은 무언가 음흉한 생각이 난 듯 우리 셋이서 응접실 옆에 딸린 방으로 함께 들어가자는 제안을 했다 아 실제네요 네 그러네요 케이가 문을 열고 먼저 들어갔고 그도 더의 손잡이를 잡고서 내게 빨리 들어오라고 눈짓을 했다 방 안에 희미한 테이블 램프는 서서히 옷을 벗는 두 남녀의 모습을 비추었다 야설인가요? 이건 무엇이지 난 슬리퍼를 벗어던지고 흐느적거리는 걸음걸이로 그들이 들어간 방을 향해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다 방 안에서는 고조된 남녀의 아 신음소리가 멍한 나의 깃바퀴에 맴돌았다 내가 이 밤을 거부하면 그는 정말 나와 끝장을 낼까? 난 블라우스의 단추를 두억에 풀어 헤쳐버리며 벽에 몸을 기댔다 연방 잔을 들이켰다 나의 무릎은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배씨의 선배이자 톡 가수 케이를 최 회장은 집으로 불러들여서 세 사람은 같이 와인을 마셨어요 그러다가 최 회장이 트리플 섹스를 제안한 것입니다 아 정액과 피자국이 엉겨붙은 이불과 이 트리플 섹스의 장면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재벌들의 문화인가요? 이 갱뱅이나 트리플 이런 거는 도대체 기준이 없어요 의리의리야 자꾸 잊지마 이게 뭐냐면 책에다가 묘사된 장면의 그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거 이 묘사를 왜 이렇게 야설처럼 했어? 이만큼 생생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배우 제이와 미래가 있은지 며칠 후 피곤한 기색이 영렬한 최 회장에게 잠자리를 이렇게 챙겨주다가 이 배씨는 남녀의 정사 흔적이 또렷하게 남아있는 이불을 보고 아 구토를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조금 어수선하게 흐트러져 있는 이불이 눈살을 치푸리겠다 나는 이불을 젖히다 아 낮은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아 이불 자리에는 끔찍하게도 남녀의 정액과 피자국이 흥건하게 엉켜있었다 이 여자분이 새롭이야 우리 아까 전에 블룸킹이 있었잖아 폭력 어딨어 폭력 어딨어 마음의 상처로 준 정신적 폭력 우리 박세의리의리야 아니 무슨 후보를 이렇게 이 배씨에게 성적 불연가 비유적으로 선발을 하나요 수치심 혐오심을 일으킨 최 회장이거든요 여자의 마음에 어떤 한을 품으면은 한여름에도 서리가 내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각하가 만약에 심사위원이라면 창조적인 박세의리의리한 우승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심리도 못가서 발병이 나요 오늘은 가옥거리니까 네 이 놀라운 대결의 승자는 우리 업다님에게 드리는 게 이거 뭐 하기만 하면 내가 맨날 이겨 아니 뭐 근치를 어떻게 이겨요 창의성 엄마가 임신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거는 이제 각하에게 상을 달라고 하시고 강남 매드맥스 이길 수 있어? 강남 주치의 현서판 주치의 이길 수 있냐고 오늘 세 분의 이런 어떤 열띤 준비를 보면서 오늘도 역시 세 분의 정치성이 고드란히 드러나는 한판이었다 승부욕을 주지 못하는 박가능과 복붓에 벗어나지 못하는 복붓다린 복붓다린 박스로미 복부인 그리고 가장 얍삽하게 가장 쉬운 소재를 부풀린 거의 없다 이 세 명의 승부 잘 봤고요 그래도 오늘은 지난번에 네가 우겨서 한 번 우기했잖아 오늘 거의 없다 승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원고 작성하는 거요 너무 쉬웠어요 그래요?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거든 이거 찾아보면 앞으로도 수백 건 더 나올걸? 그래요 정말 돈 좀 가졌다고 정말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자 어쨌든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래서는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연 답답한 사연 미쳐버릴 것 같은 사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병신적 풀파워로 여러분의 고민을 한 방에 날려드리겠습니다 딴지라디오 방송별 게시판에 여러와 같은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 늙어버린 미소년 녹음 빡가능 편집박주성 제작 딴지일보 진행해 빡가능 거의 없다 박새롬이 그럴걸이었습니다 너부리 편집장이 아무리 그만하라고 해도 우리는 광고가 붙어있는 한 계속합니다 그럼 다음주에 봐요 제발 다행히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